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은 세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 5점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는 A3부터 시작하셔서 F11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직접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에서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 각각 2점씩에서 2호 10점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거나 키보드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시고 맞춤 탭에 가시면 가로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글꼴 크기는 글꼴에 가셔서 크기를 14를 선택하시고 굵은 기울인꼴 선택하시고 밑줄에서 이중 실선 회계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행의 높이를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행의 높이를 3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서식인데요. A4부터 A6을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를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0부터 A11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같은 서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A3부터 G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셀 스타일을 연한 녹색의 스타일에 가셔서 셀 스타일의 연한 녹색의 60% 찾도록 하겠습니다. 연한 녹색의 60% 강조색 6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D4부터 F11 영역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요.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할 건데요. 숫자가 0일 경우는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시고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오른쪽 형식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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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F7 셀을 선택하신 다음 F7 셀에서 메모를 작성하기 위해 마우스 오른쪽 메모사비 기존 사용자 이름을 지우시고요. 판매 1이라고 입력하시고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을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클릭하시고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A3부터 G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에 대한 서식을 적용합니다. 기본 작업의 2번 시트에서는 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은 5점이고요. 보건복지부 종사자 현황표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300 이상이거나 장애인 복지시설과 지역자회센터 2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A15셀에다가 컨트롤 V합니다. 열 너비 조절하고자 하시면 드래그하셔서 조절하시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이 300 이상이거나 크거나 같다 300이라고 입력하시고 행을 다르게 하셔서 지역자회센터는 크거나 같다 200이라고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에 만족한다면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지역하고요. 장애인 복지시설하고요. 지역자회센터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3개의 필드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19셀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복사 붙여 넣기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는 A3부터 시작하셔서 F13 영역까지 조건 범위는 A5부터 B17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장소에 복사 추출하겠습니다. 다른 장소에다 데이터를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클릭할 수 있고 복사 위치는 A19부터 시작하셔서 C19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가 추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의 세문항 입력, 서식, 고급 필터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다섯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송 시간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착 시간에서 주문 시간을 뺀 데이터를 배송 시간으로 표시할 거고 상품 코드의 오른쪽 한 문자가 1이면 배송 시간에서 한 시간을 빼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타임함수를 통해서 10분 초에 해당한 값을 구해서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하면 마이너스 1, 한 시간을 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착 시간에서 주문 시간을 뺀 값을 표시를 해서 배송 시간을 구할 건데요. 일단 한번 시간을 한번 빼서 계산해 볼게요. 도착 시간에서 마이너스 주문 시간 엔터 누르시면 배송 시간이 1시간 25분 20초 이렇게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도착 시간에서 주문 시간을 뺀 값, 배송 시간이 구해집니다. 여기에서 타임함수를 통해서 10분 초 값을 넣으실 건데 어떨 때 사용하실 거냐면 상품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가 1일 경우에만 1시간을 뺄 때 타임함수를 통해서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을 주실 거예요. 오른쪽 한 글자가 1입니까? 라고 주실 건데요. 일단 이 식은 좀 이해가 되셨다면 일단 도착 시간에서 주문 시간을 뺀 값은 식은 잠깐 지워보시고요. i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상품 코드에 가서 신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상품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가 구해졌고요. 그 값이요.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i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 if 만약에요. if 더블 클릭,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좀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하다면 도착 시간에서 마이너스 출발 시간을 빼겠습니다. 물론 1시간 더 빼는 작업도 하실 거고요. 마이너스 1시간을 더 빼겠습니다. 라고 타임 함수를 여기다 넣습니다. 타임 함수는 시, 분, 초에 해당한 값을 넣어주시는데 문제에서 1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은 1시간, 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생략하시거나 0을 넣으시거나 시, 분, 초, 0을 넣으시거나 또는 그냥 생략하셔서 시, 분, 초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한 글자가 1이 아니다면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만 빼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합니다. 상품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문자 1과 같습니까? 그러면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뺄 거고요. 추가적으로 1시간을 더 뺄 건데 타임 함수를 통해서 1시간을 빼기 위해서 타임 함수는 시, 분, 초에 해당한 값을 넣어주는데 문제에서 1시간이라는 시간만 있으니까 1 넣고 분과 초는 생략하셔서 심표만 넣어서 넣어주시고 1이 아니라면 그냥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뺀 시간으로 배송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배송 시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상품 코드의 마지막 끝 글자가 1이면 오른쪽에 한 글자를 다시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는 상품 코드에 가서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상품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라고 입력하셔서 추주 더블클릭 안쪽에 추주 안쪽에 코서를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 추주 함수는 인덱스 넘버 숫자가 필요한데요. 조금 전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어요. 그 값이 1이면 우리는 음식이라고 할 거고요. 2면 화장품이라고 할 거고요. 3이면 의류 4라면 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1부터 4까지 값들을 나열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끝 글자가 1부터 4까지 해당한 내용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서 회원 아이디가 아이디에 동일한 회원 아이디가 두 개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라고 회원 구분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tg-01이 하나 둘 셋이네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이니까 우수라고 할 거고요. tg-05는 하나하나네요. 일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회원 아이디에 가서요. 아래쪽에 있는 b11부터 e11에 있는 회원 아이디를 하나씩 찾아보시고 만약에 찾아서 개수를 구하는 값이 e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수 그렇지 않다면 일반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if 함수를 사용하시기 전에 count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부터 구하겠습니다. b12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count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count if 함수 삽입 누르셔서 함수 마법사에 가셔서 range 우리는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 이 a3부터 a9라는 영역은요. 수식을 이따 옆으로 복사하더라도 항상 a3부터 a9를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b11과 같습니까라고 비교하려고 합니다. b11과 같습니까? c11과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참조하는 셀의 주소가 바뀌니까 b11에 대해서는 고정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구한 값이요. 구한 값이요. 찾아진 count if를 통해서 구한 값이 e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 만약에요. if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눌러서 조금 전에 count if를 통해서 구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e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count if를 통해서 구한 값이 e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성별이 남인 회원의 최대 적립 포인트와 성별이 여인 회원의 최대 적립 포인트의 평균을 G12셀에 표시할 건데 조건은 A15부터 B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 필드에 가서 남을 찾겠습니다. 성별 필드에 가서 열을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 최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dmax 라고 입력합니다. 네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수식을 작성한다면 데이터베이스 ae부터 시작해서 h9까지 필드는 적립 포인트에 가서 최대 값을 찾을 겁니다. 조건은 성별 필드에 가서 남을 찾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남자에 해당한 성별이 남에 해당한 데이터의 적립 포인트의 최대 값은 95.4 라고 구해졌고요. 여자에 해당한 적립 포인트도 구할 거고요. 남자와 여자의 적립 포인트의 최대 값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등호 다음에다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함수 입력하실 거고요. average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 첫 번째 넘버는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의 최대 적립 포인트고요. dmax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두 번째 오셔서 컨트롤 v 조건만 a15부터 a16이 아니라 b15부터 b16 성별이 여자로 수정하시고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의 최대 값 여자에 해당한 데이터의 최대 값을 구하셔서 두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96.8 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물론 96.8 이라고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등호 다음에서 커서 갖다 놓고요. 라운드업 이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라운드업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누르시면 넘버 숫자는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구한 평균의 값을요.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물론 결과는 변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숫자가 달라졌을 때 소수 이하 자리수가 더 길게 나왔을 때 한 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도록 수식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매 횟수, 정리 포인트가 모두 3위 이내인 우수 회원의 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저 세 번째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의 개수를 count if s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네, 그러면 먼저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 세 번째 큰 값부터 한번 작성할까요? g15셀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지 함수, l-a-r 라지 더블 클릭하시고 첫 번째는 구매 횟수에 가서 그 다음 심표 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심표를 넣지 않고 사용하시려면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드래그 두 번째 오셔서 3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그러면 구매 횟수가 세 번째로 큰 값은 13입니다. 13 이내라고 1등, 2등, 3등에 해당한 데이터는 13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 15, 그 다음에 18, 2개, 3개가 있네요. 13도 포함을 하니까 해온은 3명입니다. 라고 구해지고 정립 포인트도 세 번째로 큰 값 이내에 해당한 우수 해온수를 구할 건데요. 일단 라지 함수를 통해서 구했어요.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참조 안 했고요. 다시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첫 번째 조건 또 두 번째 조건도 넣으실 거예요. 두 번째 조건도 넣으실 건데 정립 포인트는 카운티이프에스 안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카운티이프에스 카운티이프에스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네 그 다음 첫 번째 레인지 조건을 찾을 레인지를 물어봅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는 라지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아니라 이 내용은 일단 잘라내기 할게요.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X 그 다음 조건을 찾을 범위는 구매 횟수에 가서 구매 횟수에 가서 두 번째 오셔서 조금 전에 구한 1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할 거라서 큰 덩변 묶어서 크거나 같다 라고 조건을 일단 작성하신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수식을 M% 연산자 입력하시고 컨트롤 V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범위에 가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으니까 3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아까 우리 일단 확인해 보셨잖아요. 3건이란 걸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구매 횟수에 가서 세 번째 큰 값 13이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찾으니까 3건이 있었습니다. 3이라고 구해졌고요. 다시 이 조건에 끝나지 않고요. 두 번째 조건 범위에 와서 정립 포인트에 가서 동일하게 라지 함수를 통해서 작성할 건데요. 아까 하셨던 조건 1에 있는 영역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그 다음 라지 함수의 영역만 구매 횟수가 아니라 정립 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여기는 구매 횟수고요. 여기는 정립 포인트라고 E3부터 E9, F3부터 F9로 이 부분만 수정해 주시고 여기 정립 포인트의 세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고요. 두 번째 조건에도 만족한 데이터는 두 건이 있습니다. 라고 E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라고 구해진 거 확인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함수 마법사의 결과 값이 데이터로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함수를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직접 등호 입력하시고 count if s 그 다음에 범위 조건 이렇게 작성해 가시면 되지만 처음 연습하실 땐 어려우시니까 하나씩 끊어서 조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함수 마법사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제품 생산 현황표를 가지고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존 워크시트에 A24셀부터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기존 워크시트에 A24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제품 코드는 선택하시고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생산 공장은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갑에는 불량 수량을 갑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목표 수량도 갑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생산 수량도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단 불량 수량은 합계이고요. 목표 수량과 생산 수량은 평균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필드 설정에 가셔서 자릿수까지 조절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합계의 목표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C24에서 더블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문제에 보니까 천단의 구분기호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두번째 합계의 생산 수량도 더블클릭 하셔서요. 함수는 평균으로 표시하되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에 천단의 구분기호를 표시하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피버 테이블에 대해서 A24세까지 잘 하셨고요. 그 다음 피버 테이블에 연한 파랑에 피버 스타일 보통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중간에 가시면 연한 파랑 피버 스타일에 16이라고 되어 있네요. 16을 찾습니다. 네 연한 파랑에 16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네 맞네요. 세번째 줄에 있네요. 연한 파랑에 피버 스타일 보통 16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시나리오 관리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시면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이름을 정의한다. I4세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순이익률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두번째 G16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순이익합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값에 변화가 있는 I4세를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설명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고요. 순이익률 증가라고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하시고 변경 셀은 I4세를 확인 현재는 20%인데요. 25%로 수정하시고 추가 두번째 시나리오 이름에 오셔서 순이익률 감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현재는 20%인데 15%로 수정하시고 확인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셨다면 요약을 클릭하셔서 문제선은 순이익합계가 있는 G16셀의 값에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G16셀 클릭하시거나 맞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작성이 되어 있구요. 문제에서도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해 함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치를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매크로는 사각형의 빗면에다가 연결할 거니까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의 기본 도형의 사각형의 빗면을 선택하시고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H2부터 H2부터 I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달성유리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달성유리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기록을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달성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신 다음 F3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등호 입력하고 판매량 슬래시 나누기 목표량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이미셀 하나만 선택하셔서 범위가 선택된 걸 해제하신 다음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을 누르십니다. 첫번째 매크로 작업하셨고요. 다음 두번째입니다. 개발도구에 컨트롤에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고요. H5부터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H5부터 I6 영역에다가 드래그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에 서식이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A2부터 F2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체육이 3개 가셔서 표준 3개 주항을 선택 그 다음 F3부터 F11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백분율 스타일을 클릭 두가지 서식에 대한 작업을 서식 매크로에 기록해 놓으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십니다.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서식이라고 입력하시면 단추 1이 지워지면서 서식이라고 수정이 됩니다. 임의로 달성률만 한번 지워보시면 단추 저기 밑면 도형을 클릭했을 때 달성률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평균 계열과 평균 요소가 제거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위가 막대를 선택해서 지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분기 평균과 오른쪽에 있는 평균을 제거할 거라서 A4부터 H7 영역 까지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차트 종류를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세로 막대형의 세 번째 보시면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 제목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되면 수식 입력줄에 오셔서 등호 클릭하신 입력하신 다음에 A1세를 클릭합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A1셀의 데이터를 차트 제목에 연동해서 표시할 수 있구요. 차트에 기본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 가시구요. 기본주 세로를 선택 체크합니다. 그 다음 차트 스타일의 색변경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색변경을 찾을 수 있구요. 단색형의 색상표 1번 단색 색상표 1번을 선택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그림하고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3번 자막 3번 4번